박수현 의원님은 8년 만에 오셔서 그래도 감히 아직 살아계시네요.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떨떨떨나긴 한데요. 지금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하나는 우리 고 최상병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장병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가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이걸 규명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서실장님 지금 이 최상병 고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실을 밝히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성훈 사건의 본질,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아니면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는 지난 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듣게요. 권력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지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자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듣까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로 발족이 되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공수처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꽝이더라. 그럼 공수처 해체하자. 공수처 해체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특검을 주장하시는 게 그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 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서 국민 한편에서는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을 하는 법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실체적 진실을 국민의 한쪽 편에서는 또 믿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특검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권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사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2여국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제2여국권 행사해야 합니다. 제2여국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여국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상병 문제가 보고되고 논의가 되었고 거기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것이 외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7월 30일 날 이 회의에서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한테?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부르시면 소설이 다 부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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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